음원경 제7권 295페기 중간입니다 쥐 백우유하여 백우저절 쥐하여 설산에 대략되고 그 우유를 가지고 쥐 집육기하고 16그릇을 두고 그릇을 16개를 마련해 가지고 그 우유를 담는다 말이죠 우유 전병하여 그 우유를 전병을 만들어서 우유를 때려 가지고 빵떡같이 떡을 만든다 말이죠 그전의 것이 자유당 때 우유 같은 건 우유가루 가지고 떡 같은 건 만들었지요 그와 같이 다려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탕 아울러 모든 사탕 또는 유병 기름으로 만든 떡하고 떡을 내나 기름으로 조화를 했겠죠 유미 유미 유미는 우유로 젖을 만든 유미죽하고 그 다음에 소합 소합이란 향이죠 소합향과 일강과 일강은 꿀, 생강 생강을 꿀에다 범벅해 놓은 것 그러한 음식물 또는 순유, 순수한 우유, 또 순미를, 순수한 꿀을 그러니까 여덟 가지죠 대구유 그것이 떡까지 캐 가지고 여덟 가지 팔미죠 팔미를 연꽃 밖에 각각 열여섯으로 연꽃 밖에다가 둘러 놓아서 그걸 약 공양을 올리는 거죠 불보살께 아까 연꽃을 열여섯 개를 세웠고 만들고 향로도 열여섯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그릇도 공양하는 그릇도 각각 열여섯을 연꽃 열여섯 있는 그 꽃 밖에다가 둘러 놓아서 여러 부처님과 유대한 보살께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미를 각각 열여섯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보살께 공양을 올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매양서 밥 먹을 때와 식시라고 가능한 점심 때죠 만약에 밤중에 있어서는 밤중도 내나 한낮이나 같으니까 한밤중이든지 한낮이든지 꿀을 반대를 취하여 그 우유 소 삼합을 써서 삼합이라는 것은 세홉들이죠 세홉을 홉이라고도 하죠 합자를 세홉을 가지고 단 앞에 따로 하나의 작은 가로를 안 치우고 그리고는 돌아봐 향으로써 돌아봐 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냄새가 나도록 그 향을 가지고 향수를 따려 취하여 그 숯에다가 목욕을 지켜서 그러니까 그 향 향수를 타는 그 촛불 위에다 뿌리는 거죠 뿌리면은 내가 그 숯에서 향내가 날 거니까 그래서 불타 가지고 하여금 맹렬하게 치열하게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숯에서 그 향이 향수가 타면서 불꽃이 성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아까 그 소와 꿀 반대식을 가지고 소는 서홉이고 꿀은 반대라고 했죠 그 소와 꿀을 뜨거운 하로 안에다가 던져 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여금 연기가 다하게 하여 불보살께 공양을 올릴 것입니다 공양 올리는 것이 마집밥이나 과일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까 우유나 또는 돌아봐 향이나 꿀 같은 것을 숯불에다가 태워 가지고 그걸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절차가 좀 하기가 좀 힘들죠 평소에 절간해서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의식이죠 법화경에 보면 야광보살이 토신연비 갈 때 몸을 태울 때 돌아봐 향을 먼저 먹고 몸에다 바르고 몸을 태웠죠 그것은 이제 냄새가 좋은 향례로 냄새를 이렇게 정함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것과 같이 여기도 돌아봐 향을 가지고 향수를 따려 가지고 숯불에다 숯불에다 뿌리면서 숯불이 잘 타게 하고 소나 꿀을 뜨거운 하루 안에다 던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보살께 공양을 올린다는 그겁니다 제사 지낼 때 옛날에 울금향 같은 거 좋은 울창주 울창주라는 것은 술인데 항례나는 술이죠 그걸 가로에다 조금씩 뿌려 가지고 제사를 올렸죠 그것과 같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 하여금 그 네 가지 밖에 주로 번기와 꽃을 달고 네 가지라고 해서는 그 밭드는 밭 존상 저위에서 말을 했었죠 밑에가 나오는구만 네 가지가 단실 가운데 네 벽에 사면의 벽에 지방여래와 및 불보살의 여러 보살의 있는 바 형상을 부설하죠 내나 그 동서남북 사면의 벽에다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그 형상을 안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네 가지 밖이죠 거의 다 꽃을 번호를 달아 놓는다는 그건데 미리서 나왔었죠 네 가지 밖이라는 그 말이 은강 당량에 당량이라서는 한 복판 제일 중앙에 말이죠 노사나 부처님과 서가모니와 또는 이륙 부처님과 마축불과 아미달을 베풀어 두고 그러니까 한 복판에는 부처님을 모신다 말입니다 노사나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정멸장의 주인공이고 이륙 부처님은 당내 부처님이고 마축불은 동쪽에 계시는 부처님이고 아미달은 서쪽에 계시는 부처님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다 방라한 뜻이죠 마축하고 아미달은 동서의 부처님이고 그리고 당내 부처님하고 지금 현재 부처님하고 하니까 과거는 노사나고 그래서 동서고금을 여러 부처님을 받든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 다음에 좌우의 두 보살을 모시는데 모든 변화하는 여러 가지 크게 변화하는 관음 형상과 관음상이죠 관세음보살이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져 칩일면이나 또는 수월이나 또는 준재보살이나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는 42순 나무도 천수천안이나 그러한 관세음보살 형상과 아울럭 금강장 보살 보살 이름이죠 금강장은 금강신장을 거느리고 주문을 호지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강장 보살을 그 좌우에다가 안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아축불 아미타불 모신 좌우에 관세음보살하고 금강장 보살을 좌우에다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제석천왕 대범천왕 오추실마 오추실마 그전에 나왔었죠 화두금강 또 남지가 남지가라는 것은 청면금강입니다 머리가 푸른 보통 금강보다는 안색이 얼굴이 푸른 특색이 있는 청면 금강 벽사인데 그 남지가와 그 다음에 군다리 군다리도 금강 금강 벽사입니다 천수경의 군다리보살 뭐 칩일면보살 그 군다리가 내나 관세음보살의 화현인데 금강 금강 역사로 철토를 들고 계시는 금강이라요 비구지와 비구지와 비구지라는 것은 그것도 금강 역사인데 눈이 세개고 그 여기 이것이 저 상투 같은 것 나은 그런 금강 역사라요 신장 신장 이주다 사천왕과 동서남북 사대천왕 또한 빛나와 야가를 빛나 야가는 사자들입니다 저두사자 상비사자 저두는 돼지 머리와 같이 생긴 금강 역사고 저팔개처럼 손오공하고 같이 다닌 저팔개 같이 생긴 빛나 신장 야가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코같이 생긴 두 사자 그러니까 두 분들이 다 빛나나 야가는 그 밑에 사자들입니다 금강 역사의 사자 똘마니처럼 그 밑에 구하죠 그런 분들을 눈 곁에다 앉아 베풀어 두어서 좌우로 안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음 경험 능음주를 치송하는 단장을 꾸밀 때 그런 식으로 꾸민다는 그 말이죠 원칙은 이 말이 먼저 나왔어야 좋을 겐데 먼저 해놓고 아까 우유 같은 거 공양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순서가 먼저 나올 것이 나중에 나왔었죠 이렇게 해놓고 우유 같은 거 아까 꿀 같은 거 돌아밭 향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공양을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거울 여덟 개를 취하여 허공에다 달아둔단 말이죠 대원경지 뭐 청소작지 평등성지 모두 그러한 밝은 지혜와 같은 밝은 지혜를 상징하는 밝은 거울을 가지고 팔정도 그 숫자와 같이 거울을 여덟 개 취해가지고 허공에다 매달아 둔단 말이에요 천장에다 단 거죠 부 자가 내나 이렇게 엎어서 다니까 천장으로 달면 거꾸로 가 되니까 부죠 이렇게 덮으니까 사람 머리를 덮도록 사람 머리 위에 천장에다가 거울을 여덟 개를 달아두어서 단장 가운데 안치한 거울하고 아까 팔각단에 다 거울을 설치해라 했죠 그 거울과 방면이 서로 상대하게 가요 위에 거울 옆에 거울 사면 거울들이 서로가 마주보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방이 거울이라서 서로 서로 비쳐가지고 공간이 그냥 내외명철이 되죠 권한이 그렇죠 그 형령으로 하여금 형체와 그림자 사람이 그 안에 가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개로 비치죠 그래서 중중으로 상섭해 하고 겹겹으로 서로가 이쪽에서 보이고 저쪽에서 보이고 이쪽 보이는 것이 저쪽으로 저쪽 거울이 이쪽으로 전부다 중중으로 상섭이란 말은 서로가 건너서 서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상섭은 상조라는 뜻과 같죠 서로 비친다는 말입니다 비치게 하고 그리고 여서부터 공부하는 방법이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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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